예 제품은 5352 r 입니다 많이 광고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 제품 자 슬리퍼 크리츠가 여기서 플라스틱 잖아요 아 그리고 제가 여기 잠깐 보니까 로 모래가 아 클라스 여러분들 볼 때 컴프레셔 좀 틀고 계셨는데 뭐래 이렇게 쓰면 일단 씹힌단 말이죠 이게 씹혀요 뭐래가 기아에 씹혀 가지고 기아 맛이 가야죠 물론 우리에게서 메탈을 바꿨기 때문에 그래도 기아에서 착수하면 안되잖아요 자 슬리퍼 크리츠 자 교체를 하는데 자의 메탈 기어와 슬리퍼 크리츠 그 다음에 쎄 거 써 있는데 요거는 성면 이에요 그냥 부러져요 똑하고 부러져 내가 딱 치면 그냥 부러집니다 부러져 갈려요 그렇지만 요 알루미늄 조그맣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요로 교체 함으로써 차가 내구성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마음껏 땡길 수가 있는 거죠 최소한 부러지거나 아 그렇게 크게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안받는다 그러면 5352 r 제품은 서밋 그 다음에 이레보 브러쉬리스 제품들은 야 이거 제품 쓰면 좋겠습니다 서밋 이레보 이렇게 업그레이드 제품들은 5352 r 검색 보시면 업그레 제품이 나오게 됐습니다 저기 아답터에 껴 가지고 사용하도록 할게요 요거 깨집니다 알겠죠 5352 r 입니다 예스 5352 r 교체 하세요